안녕하세요 책보고 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책 중에 최신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 역사 책의 창세기 사기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마천의 사기 역사를 기술한 책인데요 중국에는 왕조국가 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건국했다가 폐망했다 건국했다 폐망했다 했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서를 통합해서 어떤 게 정통사서냐 결정을 했을 때 얘네가 이제 중국 25개국만 정통이다 그래서 정통사서를 25개국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중국 25사라고 얘기하면 25개국의 정통사서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마천의 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마천의 사기는 책이 여러 권인데요 책이 좀 두껍죠 이 두꺼운 이유는 여기 이제 각주 부분이 달려 있는 거구요 자 1권은 오제봉기 입니다 다섯 명의 제황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 내용을 담고 있구요 이 다섯 명의 제황은 우리의 역사랑도 굉장히 밀접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사마천의 사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이제 한나라 때죠 한나라 때 왕의 심기를 거스려서 거세가 됩니다 내가 고자라니 고자가 된거죠 고자가 된 다음에 이제 역사를 기술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마천의 사기는 여기 이제 오제봉기라고 그럽니다 이제 황 뭐 오제니까 제후국 제후국 제후국의 제요 제후편이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또 편집을 잘 해 놓으셨어요 황제편이 있구요 황제라는 게 이제 사람이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황제가 아니고 누룰황을 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사마천이 쓴 내용을 이렇게 박스 안에 원문과 같이 이렇게 실어 놨구요 그 다음에 이제 각주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각주들이 있는데 고대 3명의 학자가 각주를 달아 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집회, 세근, 정의에서 이 사마천이 사기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지금 뭐 2000년 됐을까요 네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위진남북조시대 때 뭐 송나라 때 베인이라는 사람도 각주를 달아 놨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당나라 때 2명의 학자가 세근이라는 정의도 이제 각주를 달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 이제 집회에서 각주 이게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했는데 이 책에 신주라는 제목을 붙여서 출간 했는데 신주는 새로운 주석 이란 뜻이에요 누가 달았냐 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입니다 자 지금 현재 한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 잡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단체죠 이덕일 소장님이 계시구요 자 이덕일 소장님 외에 고대 사기 전문가들 모여서 이 사마천의 신주 사기를 각주를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인들의 각주도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신주 그래서 신주에서 이 한가람 문화 연구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주를 달아 놓으셨는데 이 각주가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달아 놓은 굉장히 자주적인 각주입니다 굉장히 고무할 내용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달아 놓은 게 아니고 이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 중국 해석은 이게 맞다라고 각주를 달아 놓으신 거죠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이신 각주입니다 그래서 신주 사기 1권 이외에도 여러 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5제봉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역사의 시작은 3황 5제부터 시작되는데요 3황이면 3명의 황제와 5명의 제후에요 그러니까 뭐 성부성자 성령 이런 것처럼 그런 거랑은 좀 비교가 안 될까요 3황 5제 그래서 이 3황에는 누가 들어가냐 황제가 누구냐 나오는데 이상하게 사마천은 3황을 언급을 안 하죠 왜냐면 이 3명의 황제가 우리 동의족 우리 역사의 조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뺀 겁니다 5제 5명의 제후국부터 시작되고 이 5제도 사실 우리 역사의 시조거든요 중국은 본인들 거라고 우기지만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3황을 빼고 자 5명의 제후를 나타내는데요 이 황제는 누룰황이에요 황하 있죠 황하 황하도 누룰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살았다는 얘기에요 황제인데 자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자 누룰황이죠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폐, 세근, 그 다음에 정의가 나오고 신주, 자 안가람 문화연구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자 그런데 이제 3황 5제가 뭐냐 보시면 이 3황의 사기 그 다음에 아니면 다른 책 그 다음에 다른 책과 비교를 해보면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3황을 언급을 안 했는데요 자 복희, 신농, 황제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고요 복희, 신농, 추경 이렇게 주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이 3황 같은 경우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복희씨에요 태호 복희씨고요 신농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여가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제 5명의 제국은 황제, 전우, 곡, 요, 순 이렇게 5명이라고 얘기하고요 대부분 어디는 소호, 전우, 곡, 요, 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마천의 사기에서 보면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태호 복희씨에서 아들이 이렇게 창세기에서도 보면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태호 복희씨가 황제가 있는데요 누를황이죠 누를황이 이렇게 나오는데 소호금천이 나옵니다 소호금천이 뭐냐면요 신라의 시조에요 여러분들 그 3국 4기를 보면 김유신 편, 열전에 보면 이제 인물 편이 나오는데요 거기 김유신 편에 보면 소호금천의 소호금천이 조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호금천인데 김천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소립이 되죠 황금이거든요 소호금천이다 또 당나라 시대 때 그쪽에 묻힌 신라의 신라의 어떤 여인의 당대의 묘지석을 보면 소호금천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소호금천은 김씨의 시조다 물론 이제 3국 4기에는 가야국과 가야도 김씨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신라 김할지, 김수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다 같은 김씨에서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소호금천이다 비석으로 다 밝혀진 문제고 정통사서 3국 4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김씨 그 다음에 제전옥 고양시 이거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시조에요 사서에 나오는 거예요 소호금천씨와 제안구 그리고 소호금천씨는 워낙 옛날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김씨가 신라시대 때 김씨가 유명했기 때문에 동의족이죠 그러면 소호금천씨가 동의족이면 황제는요 복귀씨는요 이게 다 지금 얘네는 동의족이고 얘네는 중국 화하족입니까 중국은 화하족이라고 하는데 서쪽 끝에 살았다고 화하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시조 남아있는 역사는 다 동의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삼하천은 4기에서 황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동의족의 역사로 너무 많이 유명하니까 그 다음에 소호금천도 소호금천이라고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살짝 바꿨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기술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각주를 달아놓고 계시는 겁니다 신주 한가람 문화연구소에서 벌써부터 속이고 가온다 중국은 역사가 서쪽 구석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치우라는 장소가 나오죠 단군 역대 단군 중에 한 명은 치우가 나오는데요 치우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치우천왕과 황제가 서로 탁록해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 이제 전쟁의 신 우리에게는 이제 그 붉은 악마 축구해본 붉은 악마의 도깨비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다 치우거든요 빨갛게 돼가지고 굉장히 전쟁을 잘했다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구려 여기 이렇게 나오죠 구려 임금의 호가 치우이다 구려는 뭐냐면 이제 구리로 읽는 겁니다 원래 나라 이름은 구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아홉 개의 민족이라서 구리족이고요 그 다음에 고시성 아까 재앙 그쵸 고향 전옥시에서 고구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구리고요 이 고구리로 읽는 방법은 옥편에도 리로 발음하라고 나와 있고요 나라 이름을 할 땐 리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고려도 고리로 발음을 하는 거고요 그 고리가 사람이 아니 붙기 때문에 고리 아니에요 코리안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자 뭐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많죠 미국인은 메리 칸 오스트레일리 안 하는 것처럼 코리 아니에요 그래서 고리라고 발음을 하는 거고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다 고리로 불렀죠 고리적 고리적 생각 못하냐 고리짝 그 다음에 또 고리 타분하다 되게 옛날 거라 따분하다는 얘기예요 고리 타분하다 이런 고리적이 고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죠 코리안인데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고려로 바뀐 거죠 일제가 일본제국이 조선의 역사를 말살할 목적으로 명칭까지 바꾼 겁니다 자 이런 명칭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코리라는 명칭 자체는 코리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리 이것도 이제 구리 구리족의 임금이 호가치유이다 당군이 치유라고 나와 있죠 사마천의 사기에서 자 또 재밌는 게 뭐가 나오냐면요 이거는 이제 사기랑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여기 보면 웅 웅의 발음은 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편을 찾아보시면 중국에서 이제 우편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선시대도 우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편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가 이렇게 웅 써놓고요 이거와 같은 음은 뭐뭐뭐뭐뭐뭐라 해서 같이 발음하라는 게 우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웅은 발음이 웅인데요 곰과 호랑이를 훈련시켜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웅인데 여기 보면 이제 비 자 비는 발음이 비다 이렇게 되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큰 곰이란 뜻이에요 웅은 이제 작은 곰이면 큰 곰이 비인데요 여러분 이제 웅진성이라고 있어요 백제의 웅진성이라고 있습니다 백제도 원래 이제 맥족이기 때문에 고구려 분파이기 때문에 곰을 숭시했죠 숭상시했고 웅진성이라고 나오는데 웅진성을 이 웅을 쓴 게 아니고 비성을 썼어요 예전에 한자를 그래서 큰 곰이기 때문에 비성을 썼는데 여러분 웅진성이 지금도 중국에 남아있습니다 예 페이챵이라고 페이챵 남아있습니다 거기가 웅진성이라고 보시면 삼국사기 일식기록과 동일합니다 자 페이챵이고요 물론 얘네들이 웅자를 바꿨죠 이런 것들은 숱하게 역사 조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소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 고유하게 전해전하게 오는 마을 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지만 한자를 슬쩍슬쩍 바꾸는 일은 굉장히 많죠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웅진성에 대해서 여기 이제 큰 곰이기 때문에 여기보면 이제 탁록전쟁이라는 게 나오고요 또 재미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책에서 보시면 삼하천이 설정한 5제 다섯 명 사망 5제 중에 5제가 나오는데 자 이런 그 명칭들 이 제후국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의 모든 것들이 다 중국 동쪽에 위치해 있다 공자의 묘도 곡부죠 산둥반도에 있고요 모든 이런 묘지라든가 아니면 남아있는 전쟁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둥반도 아니면 이제 중국의 이제 동쪽 부분 동쪽 부분에 거의 다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이 각주의 내용이 많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사망천의 사기의 내용은 굉장히 간략합니다 간략한데 굉장히 단순하다 단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내용들이 중국의 역사들의 내용은 이거는 이제 오제봉기고요 다섯 명의 제후국의 이제 황제들 이 뒤에 내용들은 이제 국가들 한나라도 나오고 진나라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사망천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천의 사기 이 책은 신주 사기로써 기존까지의 중국의 입장에서 왜곡되었던 내용들이 아니고 동의적의 입장에서 서술된 굉장히 공격적인 한가람 연구소 이덕일 소장님을 위시해서 번역을 제대로 한 책이다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사서 오제봉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